안녕하세요 쌤 네, 지금 가을 수 있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 들어왔어요? 다시 말 보이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내, 열다, 열일곱, 열어둘, 열안, 스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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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묵 다들어왔네, 안녕, 안녕 자 그럼 지금부터 NCT 2020 플랜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준비됐겠죠? 자 이번 NCT 2020 앨범은 이름이 리조넌스 리조넌스입니다 이름부터 대단하죠? 아주 대단하지? 대단한 앨범이야 리조넌스가 무슨 뜻이죠? 공명 공명 자 NCT 2018 때는 공감 그 다음에 NCT 2020 때는 공명 2018에서 음악을 통해 공감을 나눈 멤버들과 시즈니들이 확장하여 공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리조넌스는 파트 1번과 파트 2번 두 개의 앨범으로 나눠져있는데 1번 2번 이 두 개로 나눈 것조차 중요하다 여러 유닛들이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엄청 되지?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파트 1의 앨범은 10월 12일 달력의 하트하트 10월 12일에 발매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받아 적어주셔야 됩니다 10월 몇일? 10일 10월 몇일이다? 10일 10월 몇일? 10일 10월 10일 그렇게 가지고 꼭 기억해야 돼 파트 1 앨범 발매는 10월 12일이죠?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번 파트 1 앨범의 곡이 총 몇 곡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? 아는 사람? 아 네 저요 총 12곡입니다 아 그렇지 12곡이지 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응? 자 총 12곡이 담겨있어요 다양한 곡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딱 그냥 부담없이 100번씩만 100번씩만 들으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12곡을 누가 부르냐? 감사합니다 엔스티 127 엔스티 드림 웨이빙 다양한 조합의 엔스티 유지 선생님 그러면 승화를 상당히 다같이 하는 곡도 있네 아휴 기대하라고 그리고 또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뭔가 콘텐츠들이나 오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거 참 기대되는데 엄청 기대되는데 이거 와우 와 너무 쉬워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